민선 8기 도정의 핵심 사업인 행정체제 개편은 올해 아래 주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제주도는 주민 투표에 키를 쥔 정부 설득을 위해 논리 개발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남은 일정을 감안했을 때 이달 안에 사무배분 등 세부 계획을 마무리 짓고 다음 달부터 정부와 본격적으로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6년 7월 민선국이 출범에 맞춰 준비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지난해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세계행정구역이라는 기본안을 마련한 뒤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판가름하게 될 주민 투표 실시를 위해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지 논리 개발이 가장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안에 행안부에 제출하여 건의한 마련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과 기초업무를 어떻게 재편할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결과 위임, 민간위탁 등 모두 2만 5천 건에 달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부서 의견 접수를 마감했고, 현재 제출된 의견에 대한 법령 검토와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제주형 기초사무에 방점을 두고 법적으로는 기초사무에 속하지만,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폐기물 등 현행처럼 광역에서 맡을 사무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사무 배분에 따라 재정 조정안도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자치 시의 재정 여건과 세 부조가 균형적으로 도입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광역단체가 지방재정 도부금을 내려서 균형 발전을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제주의 사무 배분의 모형과 방식에 맞춰서 적절하게 개발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최근 제주 포럼 참석을 위해 만난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주민 투표와 관련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논리 개발을 비롯한 건의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면 잘 판단하겠다라는, 잘 판단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매우 긍정적 분위기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보 설득안을 마무리하는 이번 한 달이 행정체제 개편 추진의 큰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